왜? 어! 조연지! 앉아요! 진짜 꿀깝지를 떨어라, 정말. 그래, 너도 아주 빨리 붙여봐. 왜 그래, 어디 아파? 어, 아냐, 아냐, 안 아파. 자, 괜찮으면 앉으십시오. 그래, 빨리 붙여봐. 아, 싫어. 왜? 아이, 싫어. 아, 이런 거는 진짜 이렇게 못생긴 애들이나 붙이는 거야. 나 정도 생기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. 에이, 진짜. 어, 엄마! 떠보지마, 징그러워 죽겠어, 진짜. 아, 근데 이게, 이게 얼굴이 잘못된 거야. 아니면 마스크팩이 잘못된 거야. 아, 안 한다니까. 아, 진짜 안 한다고.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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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